어우 야 왜 이렇게 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잠시만요 아니 뭐야 무슨 일이세요? 노래하고 싶어서 온 거야? 네 근데 노래한다길래 있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저야 개꿀이죠 어 그럼 저 차에 이상한 옷도 있는데 입고 와도 돼요? 무슨 옷이야? 메이드북 있는데 입고 와도 돼요? 메이드북을요? 네 메이드북을 왜 갑자기 입고 온다는 거 레슨 옷이라 안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자아 아 그럼 저 갈아입고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여러분들 뭐 여친이냐 그러는데 여자친구 아니고 이제 뿅아리님이시고요 저희 제이 메이저 소속 아티스트십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방송 중에 난이파래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지금 어이가 없네 아니지 아 근데 뭐 사실 가라입고 계십니다 히랏 어머나 오카이리나사이마세구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이제 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이 메이저에 또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죠 활동을 하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큰일 났어요 아니 랩을 하시다가 네 랩을 요즘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죠? 아니 좀 랩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랩 커버를 네 근데 이제 또 랩으로는 아니다 그냥 요즘에는 좀 제이팝 쪽에 많이 빠져가지고 쇼미더머니 끝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살짝 그게 근데 좀 있긴 해요 원래 쇼미더머니 시즌마다 제가 영상을 팍팍 올렸었는데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일본향 쪽으로 이제 좀 전향을 하고 싶으시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방송하시는 거니까 네 노래를 부르시죠 너무 어색해요 근데 나 부르려고 세팅해놓은 건데 이러면 내가 하나 더 깔아야 되잖아 어우 금방 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맨날 사장한테 부려먹고 고수진 삼아 테스트할 겸 목을 좀 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해보세요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해보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뭐 하죠? 왜 이렇게 찜찜돼요? 빨리 하면 되지 아오오오오오오오 왜 혼내세요? 선명하게 말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일본 노래 요즘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랩 좀 보여주시죠? 랩이요? 최근에 그냥 스모크?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땐 어디로 스트레키럽 난 절대 바꾸 없는 타입 내 입김은 태풍 내가 후 하고 불면 너님 없이 쓰러지는 가로수 무대 위 조명은 내 바람불 내가 어제 밟고 가는 너는 횡단보도 위에 가로줄 어차피 너무 기운 시소 이쯤 되면 너에게 필요한 건 지도 아닌 기도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땐 어디로 스트레키럽 난 절대 바꾸 없는 타입 I'm gonna smoke you up I'm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 아 역시 안 죽었다 Charming Joe Rap Medley Let's go 요 요 요 아 요라 몬스타 I can swallow a bottle of alcohol and I feel like Godzilla Better hit the deck like the Cardinal My whole squad is in here walking around and party across between a zombie apocalypse and a barbino In AA with an AK melee in a setting like a play date Better vacate retweet like a vacate Ray date This bitch is Crank Crank Ray J H A H A H A H laughing on the way to the bank I spray flames they cannot team to the plague in a monster You get in my way imma feed you to the monster Godzilla Fire Spreadinguki Guard 59 Fire Godzilla Fire Monster Blood on the dash adan Ow Na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정한 사랑 꿈꿔 내일이면 소용없어 바로 오늘날에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을 수 없어 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아잉이 뭐야? 아잉이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요? 아잉이 we made a vow 감사 for better love for us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and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I have loved you for many years maybe I'm just not enough you say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you say I'm craz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I know I'm not the only one 본인 할 것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맞아요 쿨타임을 지금 쿨타임 드리는 거예요 네? 니가 나 입혀서 니가 하고 싶다 그런 거야 인마 You just good to be true Can't check my eyes above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And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And can't take my eyes above you And can't take my eyes above you Trust in me when I sa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bring me that I'm free Oh pretty baby Now that I find you stay And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Thank you 생각난 게 있어요? 저요? 네 저 근데 한국 노래밖에 몰라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상사와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아멘 아멘 뭐 할거야? 내 손을 잡아 하고 싶은데 진짜 높잖아요 할 수 있을까? 파이팅! 1 2 3 컷 할 수 있어 눈치만 볼거니 눈치보지 말고 잡고 눈 감고 그렇지 복합 눈치 내 손을 잡아 사랑이 온거야 너와 난 말이야 니가 좋아 정말 못견딜만큼 그거면 된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니 맘 가는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잘했어요 눈치만 볼거니 니 맘을 말해봐 난 처음 비우지 말란 말이야 니 맘 하는 그대로 제발 제발 이거 레슨곡으로 해라 네 아 진짜 못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못하겠다 하면 안돼 못하는건 없어 이거 방송에서도 몰랐었어 그래 근데 왜 못해 못하기는 그래 안그래 지금 애매매이 코치받는 그런 느낌 나는 약간 아이마스하는 기분이야 뿅아리짱 오메데또 깜발해 이렇게 소리가 짱이야 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말도 없이 어 레인드롭 어 레인드롭 어 레인드롭 어 레인드롭 사랑이 참 모자라구나 어 레인드롭 어 레인드롭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젖어버리고서 아파하는 감기가 든 걸까요 아 까 할 때 까 다 풀어버려 호흡을 깊게 쉬고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약간 한 호흡으로 쭉 까야 된다고 에이 약간 으아악 하고 보내는게 아니라 에이 에이 이렇게 보내는거야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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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야 멋져요 저 가수가 할 수 있을거 같으니까 가수가 되고 싶다고 왔거든요 6개월은 더 트레이닝 해야돼 네 6개월이 뭐야 6년은 더 해야 돼 죄송합니다 6년은 아니구요 한 1년만 하시면 네 드림 하자 드림 이거 하고 퇴근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앱도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Bye Bye